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어떡할게 발이 안 터니까 발이 안 터니까 응? 그런 마음이라고 나를 해보고 싶은데 발이 안 터니까 네 이것도 잘라야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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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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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? 손톱 갈게 손톱이 너무 길다... 다치면 안되니까 아유... 아유... 발동 너무 길어져... 진짜 매콧대 그려줄 거야... 엄마 엄마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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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어이구 그랬어요 어이구 그랬어요 야 왜 애기를 날라 차버려 야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얘 진짜 정신없냐 내려와 너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있네 야 일로와 헬로 진짜 왜 저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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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자 아 힘들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키어도 되는데 안 되죠? 그냥 병원은 병원은 없어지게 양냄새만 가만 있네 목욕 처음 아니니? 이렇게 딱 오는데 엄마왔어요 집단 엄마 온 것도 있나 엄마 왔어 또야 오늘도 잠이 썼어? 목소리가 아직도 안나와? 아구 졸려 졸려 우리 엉뚱이 왜 이렇게 작은거야 왜 이렇게 작네 누가 이렇게 쓰레트리났어 누가? 응